대낮 호텔방에서 둘이 뭐하는 짓이에요? 이 꼴 보고는 우리 이현희 절대로 결혼을 못 싶어요. 그러고도 당신이 엄마예요? 그래. 난 네 엄마 아니야. 네 말대로 너는 이정숙 딸이지 나 신하란 딸 아니야. 강벌이 좋아하는 여자 떼내려고 협박을 했대지 뭐예요. 아드님 결혼 속아서 하시는 겁니다. 신혜란 본부장 그 여자 우리 현우 사고 났던 날 차를 고쳤다는 거죠? 제보는 그날 뭐 했어요?